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상권분석 시스템 사용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소상공인 상권분석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검색을 해서 소상공인 상권분석 클릭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이 됐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로그인이 아까 수업하기 전에 한번 했더니 벌써 로그인되어 있네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상권분석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메뉴 상권분석에서 하단의 상권분석 메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분석하는 화면으로 들어왔구요. 1단계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1단계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상어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곳이 교대역 상권인데요. 그 중에서도 8번, 9번 출구 쪽인데 그 지역에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탐나도야지 라고 한번 상호를 가지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호를 누르시면 탐나도야지가 지금 세 군데 나오죠. 그 중에서 교대역에 있는 탐나도야지가 아마 제가 눌러봤더니 이 세 번째에 있는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X표 눌러서 닫구요. 살짝 지도를 좀 축소해 보니까 여기 교대역 보이시죠. 8번, 9번 쪽 출구 보이시고 여기 지금 샵이라고 떠있는 여기가 탐나도야지가 있는 교대역 상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영역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각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을 선택하시구요. 자 여기서부터 클릭, 클릭, 클릭 마지막 점에 가셔서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상권 영역 선정 되었다고 나오구요. 제가 여기다가 교대역 8번 출구 상권이라고 상권명을 넣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점포들이 막 표시가 됐죠. 세 번째 단계는 업종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클릭하시면 업종을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구요. 저희는 갈비삼겹살을 분석할 거니까 갈비삼겹살, 음식이라는 대분류에서 중분류 한식 선택하시고 갈비삼겹살을 제가 클릭했습니다. 세 개까지 동시에 비교 분석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관계상 하나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보고서가 나오겠죠. 여기 지금 평가되는, 분석되는 과정이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2,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상권, 우리가 이미 상권평가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구요. 그 다음에 업종 분석도 역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출 분석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분석까지 우리가 살펴봤구요. 오늘은 소득과 소비 메뉴에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한 상권을 소득과 소비를 알려주는데요. 그 소득과 소비를 알려주는 기준이 보니까 여기 기준 데이터가 있죠. 눌러보십시오. 소득과 소비라는 데이터를 나이스 진이 데이터가 공급했다라고 표시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주기는 반기별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19년 6월 현재 데이터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행정동별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을 선택하긴 했지만 행정동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구요. 첫 번째 소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을 보니까 성별소득현황이 먼저 나옵니다. 성별로, 자, 그런데 소득을 지금 주거인구와 직장인구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거인구부터 볼까요? 남성들의,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의 월평균 소득 487만원입니다. 여성은 362만원. 자, 직장인구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직장인구는 남성이 404만원, 여성이 302만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주거인구하고 직장인구의 소득은 누가 더 높습니까? 예, 주거인구의 소득이 좀 높다. 그래서 직장인구 남성과 주거인구의 남성, 비교해 봤더니 월 약 한 83만원 정도가 주거인구가 소득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여성도 약 60만원 정도가 주거인구가 더 소득이 높습니다. 밑에 보면 그것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거인구의 남성은 2018년 하반기에 비해서 2019년 상반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득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구는 어떻습니까? 직장인구도 살짝 증가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거인구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 여성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보니까요. 주거인구는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구도 오히려 감소했네요. 여성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남성들은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성들은 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걸 연령대별로 또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인구들의 연령대별 소득 보니까 지금 50대가 가장 소득이 높죠. 월 525만원. 그 다음이 40대가 483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60대가 422만원, 30대가 381만원, 20대가 가장 낮은 월 평균 252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주거인구 소득이고요. 직장인구 소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구는 봤더니 50대가 역시 제일 높은데 453만원. 그런데 주거인구의 50대와 좀 비교하시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40대가 416만원, 60대가 직장인구의 월 평균 소득은 349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주거인구와 직장인구도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이 어떻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가 증가했는지, 정체상태인지, 감소했는지 등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엔 50대들의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동별로 또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쪽이 서초일동이고요. 이 뒤쪽이 서초삼동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서초일동 쪽이 주거인구든 주거인구의 경우에는 서초일동 소득이 조금 더 높죠. 그런데 직장인구는 어떻습니까? 직장인구는 서초삼동 쪽에 직장인들이 소득이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서초삼동 쪽을 검색한 건데요. 서초삼동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분석한 상권은 서초삼동 쪽이고요. 서초일동은 한번 볼게요. 서초일동 검색하면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지역의 반대편 쪽이 서초일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고 이쪽에 아파트라든가, 이쪽에 거주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왜 거주인구는, 주거인구는 서초일동이 소득이 높고 왜 직장인은 서초삼동이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전년 대비 증감률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어때요? 서초일동은 거주인구는 전년 대비 소득이 0.94% 늘었고 서초삼동은 0.95%니까 약간 더 서초삼동이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자, 직장인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초일동 쪽의 성장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 앞에서 여러분이 본 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소득이 낮은 층이 조금 더 소득 증가율이 높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밑으로 가면 그것을 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액 구간별 소득 분포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0대는 어떤 구간대가 더 많습니까? 비중이. 그렇죠? 170에서 250만원대의 소득 비중이 제일 높죠. 그런데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고소득층 비중이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대에서 보면요. 월 41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6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고소득층 비중이 늘다가 60대가 되면 다시 고소득층 비중이 43.6%로 줄어든다는 걸 주거인구, 소득 구간별로 비중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직장인구는 어떻습니까? 직장인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소득층, 즉 월 410만원 이상인 계층이 20대에서는 아주 미미했죠. 그런데 30대가 되면 5%가 15%로 늘고 40대가 되면 그것이 44%로 늘고요. 50대가 되면 51.6%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60대가 되면 직장인구도 고소득층이 약 30%로 줄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득 구간별로 어떤 정도의 비중으로 소득계층이 분류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고 그걸 표를 통해서 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을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가 그 밑에 소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를 성별로 주거인구는 남성이 월 255만원 정도 소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성은 224만원 정도. 그래서 소득 대비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직장인구는 213만원 정도 남성이 월 소비하고 있고 여성은 189만원 정도 소비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로 나오고 그런데 이런 소비가 2018년 하반기 대비 증가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2018년 하반기에 남성들이 월 277만원 정도 소비를 했어요. 239만원부터 277만원 정도 소비했는데 2019년 상반기 보니까 어때요? 236만원부터 274만원.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소득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증가했는데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계층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구 볼까요? 네, 직장인구들도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연령대별로 또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소득이 50대가 가장 높았잖아요? 역시 소비도 50대가 가장 높은데 알고 보니까 40대나 50대나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소득은 틀림없이 50대가 위로 다시 가서 봅시다. 자, 소득은 주거인구의 경우에 50대가 월 525만원이고 40대는 483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40만원 정도 월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와서 우리 소비를 한번 봅시다. 연령대별로 어때요? 소비는 소득에 비해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즉, 40대가 소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구에서는 오히려 50대보다 소득이 높은 50대보다 40대 직장인이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타겟팅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와 소득 비중을 잘 비교해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소비의 증가율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20대는 어떻습니까? 20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가. 30대는 줄고 있습니다. 주거인구의 경우에 40대도 감소하고 있네요. 50대도 감소하고 있죠. 60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서 지금 소비가 주거인구의 경우에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인구도 한번 살짝 볼까요? 예, 직장인구들도 대부분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거 행정동별로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서초 1동의 소비와 서초 3동의 소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3동의 소비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전년 대비 소비는 다 서초 1동도 감소하고 있고 서초 3동에서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그 소비하는 금액을 연령대별로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이것도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표에서 여러분들이 연령층별로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상권의 행정동별로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고 소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역만 봐서는 이 소득과 소비 수준이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인근의 상권들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소득과 소비가 이 업종 소비에 업종 매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지역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역 분석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세 가지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주요 시설 정보, 두 번째 학교 시설 정보, 세 번째 교통 시설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서 갖고 오고 있는 걸까요? 기준 데이터 둘러보니까 지하철과 관련된 인구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건 도시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시설과 집객 시설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고 그러한 정보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기준 데이터는 2019년 12월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시설 2016년, 2017년, 2018년 주요 시설이 연도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주요 시설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니까 일단 공공기관,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지역의 상권에 공공기관은 7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25개가 있고요. 의료복지가 3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대형 유통 19개 있고요. 문화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한 숫자들이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얘네들이 누구지? 어떤 기관이지? 정확히 아시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그랬죠? 제가 업종 시설 목록에 가면 있다 그랬습니다. 업종 시설 목록을 눌러보시면 여기 주요 집객 시설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교대역 8번 출구 상권에 전체 시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체 시설이 약 122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하나씩 공공기관 어떤 것이 있는지 7개가 있다고 그랬죠? 7개의 공공기관은 법무사, 합동사무소, 서초 3파출소, 변호사, 임기동사무소가 공공기관으로 왜 들어가 있죠? 동보법무사, 합동사무소, 대성법무사, 합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빼고 우리가 다른 우편집중국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공기관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금융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숫자가 지금 25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씩 차례대로 상호명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ATM기도 여기 잡히고 있어요. 금융기관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업체도 잡히고 있네요. 봤더니 은행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은행보다는 다른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캐피탈도 잡히고 있고요. 이렇게 25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은행은 어디고 나머지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서 뺄 건 빼고 이렇게 금융기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금융기관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뭘 누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전체 지도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 상권 안에 어디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업종시설목록으로 가서요. 이번엔 의료복지기관이 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의료복지기관이 약 32개 정도 나오는데요. 대부분 병원의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마 약국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병원이 많이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금융기관이 많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역에 뭔가 자금의 흐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병원이 많다.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나중에 인구통계와 이런 병원의 통계들을 잘 연결해서 보시면 그 상권의 특징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형유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이라고 다시요. 대형유통 그런데 이게 대형유통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대부분 여기서는 편의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편의점이 대부분 여기 뭐 현대백화점이라고 백화점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쪽에 백화점은 없는데 저게 어떤 현대백화점과 관련된 뭔가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들은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눌러보면 역시 우리가 상권 내에서 이런 편의점들이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 역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문화시설, 여가오락, 숙박시설들도 여러분이 어떤 업체들을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 있는지 지역분석에서 나온 수치들만 보시지 말고요. 이런 업체들이 어떤 곳에 어떤 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도요 주요 시설은 결국 우리가 왜 상권 분석해서 보여주냐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도록 만들어주는 시설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집객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병원이 많으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될까요? 편의점이 많다, 금융기관이 많다, 공공기관이 많다, 교통시설이 많다 이게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시설들이 이 상권으로 어떤 소비자들이 모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일까? 이걸 연결해서 여러분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주요 시설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러한 시설들과 그 지역으로 그 상권으로 모여드는 소비자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권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 수업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역시 또 학교 시설이 있다면 이 학교 시설들은 어떤 소비자들이 모여서 어떤 소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지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교통시설이 나오고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그리고 어떤 교통시설들이 존재하고 있고 역시 그런 교통시설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떻게 모여들어서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상권 분석 보고서의 소비, 소득 정보와 지역 분석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권 분석 보고서의 모든 메뉴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읽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매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방법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